안녕하세요. 와 레드카펫에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차분함 시작했어요? 차분함 시작했어요? 차분함 하기 우리가 먼저 나왔어. 그래? 미안했어요. 듣기로는 게임하다가 갑자기 차분히 열려가지고 다운수록 가서 삼국집 게임하다가 핸드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분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와 어떻게 해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막 집어넣고 바로 아무리 없다는 데서 나가죠. 게임 남이에요 오늘? 당연히 그랬지. 게임 남. 짜잔. 오늘 레드카펫도 엄청 많습니다. 오늘 드레스 코드 어떻게 되까? 어 혹시 인간하다. 두부럽네요. 뭐라고 닫아줘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다는 말인가요? 평소에요? 형 저것보다 훨씬 심하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형은 귀엽게라도 하죠 형님. 야 나 귀여워. 귀찮은 소리인가요? 정말 귀엽습니다. 레드카펫 갔다왔습니다. 날씨가 춥더니군요. 혹시 날씨가 추우면 카메라에 입구가 나오는데 입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따뜻한 모습은 나왔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형 오늘 바지통은 왜 이래요? 야 저분 잃지마 저분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무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줬어 약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겠다고 그래? 어 어떻게 보여줘 어? 그건 무대로 확인하시죠 채널 고정 야 어차피 이거 나가면 우리 자 하나 둘 셋 뿅 아 이거 왼쪽 날아 저도 괜찮아 형 형아 이거 자켓 자 그라이처럼 이야기하면 일단 가자 자 처음에 나 나레이션 하고 있을 때 아마 우리 대기하고 있을까 이제 사먹겠거나 안가 시작하고 이거 바로 들어가는 거 처음에 그리고 1절 2절 잘려서 바로 싸우러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나갈 때 좀 천천히 안 챙기면서 어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같아 어 나도 좀 빨리 나갈 때 너 내 옆에 붙어 내 옆에 같이 하는 거 좀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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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줘야 어 내가 내가 왼쪽으로 얘네 뒤에 나 따라갈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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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A네이션이고 둘이 빡세고 멋있게 하는 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안무 안무 아 너무 우리 우리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원래 배웠던 대로 최대한 하자 오케이 어? 알겠지? 자 안무 여러분 쏘라 하지 말고 딱 박스니까 하자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자 파이팅 돌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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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올게요 associates YYY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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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